대체조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? 그대는 운명을 믿소? 아저씨 진짜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마주절이라 장난을 친 거라고 원래 사랑이란 게 운명의 장난이지 나 사실은 남자인데 오호 오히려 좋아 이런 젠장 그래도 난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게 장난쳤던 남자들의 다른 것을 다 뽑아버렸지 다 다른 거?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앉아서 좀 싸는 것도 제법 익숙해진 것 같고 뭘 뽑은 거야? 보고 말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아니 가만 보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이쁜 사랑하세요 뭐? 너무 겁먹을 필요 오지마 잘라줘